안녕하십니까 아프지마셔의 닥터진수 조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양치질을 하고 나서 구역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막 양치질을 분노의 양치질을 하다가 갑자기 혀를 조금만 닿거나 아니면 혀를 닿지도 않았는데 바로 구역질을 하면서 얼굴이 벌게 지도록 토할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이 보통 걱정을 하시는 게 혹시 혀의 암이 생겼나? 혹시 위의 암이 생겼나? 위의 암이 생기면 구역질이 잘 나온다던데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걱정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동작 때문에 구역질을 한다 그런 분들이라면 실제로 우리가 위의 암이 있거나 혀의 암이 있거나 후두암이 있거나 이런 중한 질병이 있을 가능성은 일단은 적으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시고요 그러면 내가 양치질을 할 때 내가 구역질이 나는 것은 이 구역 반응들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양치하면서 생기는 칫솔에 의해서 입안이나 혀 뒤가 자극이 되면 쉽게 우리가 구역질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양치를 할 때 생기는 어떤 치약의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후두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인두, 목 뒤를 자극하면서 쉽게 구역질을 유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 반응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 나 그 정도 아닌데 뒤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이마 닦았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반응, 삼킹 반응하고 관련된 근육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근육들은 이런 혓바닥 근육 그리고 목 뒤를 인두라고 하는데 인두 근육 그리고 삼킬 때 나오는 이 앞쪽 목 근육들이 우리 구역질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극이 됐는데 별 자극도 아닌데 자꾸 그런 근육들이 자극이 되면서 구역질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 해당되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들이 너무 예민해져 있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신경이 예민할 때는 어때요 누가 살짝만 지나가다가 건드려도 확 화를 내죠 그리고 막 우스갯소리 한다고 옆에 와가지고 농담을 해도 오히려 막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 우리 몸을 지배하는 신경 또한 이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는 조그만 자극이 와도 그 부드러운 자극이 와도 그거를 예민하거나 또 유해한 자극으로 느끼면서 과도한 반응들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역질하고 관련된 그 신경 예민해진 신경들은 뭐가 있냐 설인신경과 미주신경이 있습니다 설인신경은 목을 관장하는 신경이고요 미주신경은 우리 전신에 있는 내장기관을 관장하는 신경입니다 설인신경과 미주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구역반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설인신경과 미주신경이 그러면 뭔가에 의해서 우리가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면 양치질만 해도 바로 구역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신경에 암이 생긴 건 아니죠 신경이란 것은 전깃줄이기 때문에 전깃줄이 막 이렇게 꽈져 있다 아니요 막 잡아당겨져 있다 비틀려 있다 이러면 우리 전깃줄에서 스파크 안 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신경 또한 그 신경이 과도하게 긴장이 되는 어떤 물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문제가 어디에 생길까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신경이 뭔가를 당기고 있다 그러면 신경 길이 당기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자 설인신경과 미주신경의 센터가 어디 있냐 그 센터가 목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모양이 펼쳐지거나 꺾여지거나 옆으로 뒤틀리거나 이렇게 되면 목 안에 있는 신경이 과민해지고 예민해지고 또 그 신경신호가 변질이 되면서 나를 아 자극하는구나 쓸데없이 나를 유해한 자극이 들어오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바로 구역 반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이거 별것도 아닌데 양치를 하다가 바로 구역질이 나오신 분들은 아 질병을 큰 질병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일자목인지 거북목인지 아니면 호불아목인지 이런 문제를 먼저 살펴보시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하죠 뭔가 일을 조금만 줘도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환경으로 올 수가 그런 것처럼 미주신경이 담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게 되면 다른 조금만 자극에도 미주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서 이런 근육, 신경반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미주신경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 장입니다 그래서 장이 전쟁터다 그러면 미주신경이 너무나 예민해져 있고 짜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미주신경이 담당하는 영역에서 조금만 자극이 와도 바로 반사가 일어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미주신경에 의해서 우리가 구역질을 한다 조금만 자극에도 구역 반사가 일어난다 그 말은 장이 시끄러울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 장은 내가 한 번 잘못했다고 문제가 되나요 보통 양치질해가지고 구역질하는 사람이 한 번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그 말은 장이 계속 전쟁터일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에요 즉 장을 좋지 못하게 만드는 식습관 때문입니다 식습관이 교정이 돼서 장이 안정화되면 이 구역 반사도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을 나쁘게 하는 식습관의 대표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건 뭐죠 바공식품들 피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밀가루 또 유제품 그리고 또 설탕 단과일 뭐 이런 것들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장을 예민하게 만드는 식자재를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음식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그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구역질이 심하다 그러면 꼭 음식 알레르기 검사를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나를 자꾸 자극시키는 음식들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탈수입니다 탈수 우리 장은 아주 쫀쫀하고 탄탄한 점막으로 뒤덮여 있어야 되는데 탈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마른 논바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른 논바닥은 탁 되면 갈라지죠 우리 손바닥도 추울 때 갈라지면 어때요? 뭐 손을 씻기만 해도 아프고 움직이기만 해도 아픈 것처럼 점막에 손상이 생기면 그 점막 자체가 예민해집니다 그 예민함이 미주신경을 미리미리 자극을 시켜놔서 조그만한 자극에도 우리가 구역질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을 쫀쫀하고 탄탄한 점막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 보충이 중요하고 물 보충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물을 빼는 습관들 우리가 하루 종일 마시는 커피, 녹차와 같은 카페인을 줄이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이 듣기 전에는 모르셨죠? 우리가 구역질 반사를 예민하게 하는 이후에는 첫 번째 일자목 거북목과 같은 목의 모양을 반드시 점검하고 해결하라 두 번째는 장일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식단을 관리하고 물을 공급하고 카페인을 줄여라 이게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